자회전 자회전 해야돼 여기가 총뜨고 맛있게 하는 집에 온거야 여기가 공주밤 보면 상신리야 상신리 여기가 어디냐면 상신식당이라는 데야 상신식당 보이지 여기 되게 유명해 두부 맛있어 허동아 여기 여기는 연정원이라는 데야 허동아 여기 되게 유명하신 다나신분이 계시거든 내 아저씨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하신대 이제 내려가자 허동아 옳지 가자 허동아 쉬했어? 저기는 신속골 큰샘물이라는 데야 큰샘 여기서 옛날에 물을 드셨대 우리 허동이 봤어? 허동아 여기는 상 마을 쉼터야 가자 가자 이리로 가자 마을 쉼터 봤지 허동아 가자 허동아 숙소 나랑